안녕하세요. 검브리더입니다. 건물 높은 곳에 커다란 벌집이 보이시나요? 거리가 멀어서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사람 몸통 정도의 엄청난 크기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제거를 위해 소방서와 방송국 등에 문의했는데 제거가 어려워 이 영상과 함께 제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옆에 있는 상가라 각종 학원에 학생도 많은 곳이었는데요. 지금도 당장 위험하지만 이런 거대한 벌집에서 신녀왕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내년엔 주변에 벌밭이 될 수도 있어요. 건물 내부로 들어가 살펴보니 마음껏 창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벌이 들어와 있네 벌써 창문 근처에 벌집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 안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말벌이 집터로 삼은 곳은 여성 전용 피트니스 센터의 창문이었는데요. 말벌 덕에 여기를 다 들어와 보네요. 가까이서 본 말벌 집은 예상대로 거대했습니다. 말벌에게도 대형 평수가 인기인 걸까요? 집주인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외래종 등검은 말벌입니다. 정신과 함께 인기인 걸까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한 3, 4개월 됐어요. 처음에 쪼그만 했는데 엄청 빨리 커진 거네요? 네, 금방 커지더라고요. 그냥 좀 있다가 없어질 줄 알았더니 이렇게 커지네요. 와.. 안에 벌 사는 게 다 보이네요. 내가 이렇게 한번 두들겨 봤는데 진짜 건자이고 시커멓게 막 나온 줄 알아요 아마도 이런 모습을 보신 것 같은데요 등검은 말벌은 집이 위협을 받았을 때 정말 맹렬히 반응합니다 이렇게 큰 근처의 집이라면 그 비력은 정말 끔찍하겠죠 유리창을 통해 벌집 내부를 관찰할 수 있었어요 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새로 태어날 고치들의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살아있는 연구 재료 느낌이라 더 오래 보고 싶었지만 여기는 꼭 제거가 필요한 곳입니다 전문 채취자가 통째로 벌집을 망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이대로 일망타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몇 개월간 커가는 벌집을 보면서 근력도 함께 키우셨다고 하는데요 볼 때마다 무섭기도 했지만 막상 제거하니 아쉬운 마음도 든다고들 하시네요 주변이 민가라 최대한 유출 없이 제거하려 했지만 워낙 큰 군체다 보니 빠져나온 벌들도 많습니다 벌이 너무 많아서 조준없이 흔들기만 해도 잔뜩 잡힙니다 상당수가 집과 함께 그물로 들어갔을 텐데 엄청난 세력의 대군체입니다 벌집의 잔여물은 깨끗하게 치워야 하는데요 남은 벌들이 다시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역시 가까이 보니 더 거대한데요 붕붕거리는 소리가 공포스럽네요 장수말벌보다 더 작은 크기지만 이렇게 때로 덤비면 위험할 수도 있죠 꼴은 아니죠? 꼴은 없어요 말벌은 꼴은 안 모아요 꼴벌만 모아요 호박벌 얘네는 어른벌레는 설탕물을 먹는데 애벌레들은 다른 벌레들을 잡아가지고 막 얘가 씹어가지고 애벌레한테 먹여요 그럼 이 새끼들은 스타멜에 도움이 안 되는 놈던데요? 이런 거 하나 더? 유해 외래종으로 지정돼서 블루길 베스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아아 우리 그 포종벌을 다 잡는구만 생태계에 막 닥치는 대로 잡아가지고 먹으니까 네 맞아요 교란종이에요 그런데 말벌집에서 보이는 낯선 실루엣 등검은 말벌의 형상이 아닌데요 말벌의 기생화는 벌의 한 종류입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거의 알려진 바는 없어요 아직도 벌이 많이 날아다니는데요 조금 더 모일 때를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제거하였습니다 어떻게 유리창에 붙어서 이렇게 컸는지 놀라운 위치와 크게 등검은 말벌집 제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벌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